위대한 유산 위대한 유산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월요일 아침 9시 15분 전 나의 새로운 친구 허버티는 회계사무소에 출근했고 나는 그를 따라갔다. 그는 사무실에서 한두 시간 정도 일을 보고는 나를 해머 스미스로 데려가기로 했고 나는 그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발전 단계에 있는 젊은이들이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는 장소로 보건대 허버트가 도와주고 있는 회계사무소라는 것도 내 눈에는 그리 훌륭한 관망대로 보이지 않았다. 좋은 자리를 놔두고 하필이면 마당 위 2층 구석에 자리 잡고 있어 바깥쪽을 관망하기보다는 역시 2층 구석에 있는 다른 사무실 안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 나는 정오까지 기다리다가 런던 거래소에 들어가 봤고 솜털이 보송보송한 남자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모두들 훌륭해 보였으나 하나같이 활기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허버트가 일을 마치고 왔을 때 우리는 이름난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었다. 그 후 우리는 바너드인으로 돌아가 내 작은 여행가방을 들고 나와 해머 스미스로 가는 마차를 탔다. 우리가 도착한 건 오후 2시경이었고 마차에서 내려 조금 걸어가니 포켓시의 집이 나왔다. 우리는 대문의 빗장을 풀고 곧장 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정원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포켓시의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포켓시의 아이들은 키워지거나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나뒹굴러지는 것 같았다. 포켓부인은 나무 아래 의자에 앉아 다른 의자에 발을 올려놓은 채 책을 읽고 있었고 유모 두 명이 놀고 있는 일곱 명의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엄마, 이 친구가 피비예요. 허버트의 말에 포켓부인은 온화하고 기품이 있는 모습으로 나를 맞아주었다. 집 안에 있던 포켓시가 나를 만나기 위해 마당으로 걸어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헝클어진 잿빛 머리에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포켓시는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자기 모습에 실망하지 않았기를 바란다면서 말했다. 나는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는 자기 아들과 똑같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당황한 표정에 머리가 희끗희끗하기는 했지만 젊어 보였고 행동이 매우 자연스러웠다. 자연스럽다는 건 꾸밈이 없다는 뜻이다. 그의 행동에는 코믹한 데가 있으며 자신의 행동이 그렇다는 걸 본인이 의식하지 못했다면 무척 우스꽝스러워 보였을 것이다. 그는 나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잘생긴 진한 눈썹을 걱정스럽게 살짝 축여세우며 포켓부인에게 말을 건넸다. 벨린다 핍군과 인사는 나눴소? 그럼요. 그녀는 책에서 눈을 떼고 남편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그러고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차를 마시겠느냐고 물었다. 포켓부인은 나이트작의 외동딸이라고 한다. 기사 자기를 가진 그녀의 아버지는 포켓부인을 요람에 있을 때부터 성질상 자기를 가진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 숙녀 서민적 가사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도록 보호받는 숙녀로 키웠다. 그녀는 이런 아버지의 철저한 감시와 보호 아래 장식용 의료는 매우 성공적이지만 생활면에서는 완전히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숙녀로 성장했다. 이렇게 해서 낭만적인 성격으로 자란 그녀는 꽃다운 나이에 역시 꽃다운 나이로 법관이 될지 성직자가 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포켓시를 만났다. 그와 그녀는 기회를 엿보다가 그녀의 아버지 몰래 결혼을 해버렸다. 실상 축복의 말 말고는 물려주고 말 것도 없던 그녀의 아버지는 잠시 투쟁하다가 그들을 받아들이고 포켓시에게 그의 아내는 왕자를 위한 보석이라고 알려주었다. 포켓시는 그 왕자를 위한 보석에게 세상 사는 법을 가르쳤지만 그녀는 무관심했다. 그래도 포켓부인은 자기를 가진 사람과 결혼하지 못했기에 야릇하게 존경어린 연민의 대상이 되었고 포켓시는 자기를 가지지 못했기에 야릇하게 관대한 질책의 대상이 되었다. 포켓시는 나를 집안으로 데려가 내가 사용할 방을 보여주었다. 방은 쾌적했고 개인 거실로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가구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내 방과 비슷한 방 두 개의 문을 놓고 해 그 방 주인인 드러물과 스타톱에게 나를 인사시켰다. 드러물은 건장한 체구에 나이 들어 보이는 청년으로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 외모로 보나 드러물보다 어려 보이는 스타톱은 지식을 너무 많이 주입해 머리가 터질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책을 읽으면서 머리를 붙잡고 있었다. 포켓시 부부는 태도로 보아 분명히 누군가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집에 실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다. 마침내 마침내 그 미지의 세력이 그 집 하인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하인들은 좋은 걸 먹고 마시고 아래층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게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포켓시 부부에게 푸짐하게 음식을 내놓았지만 내가 보기에 그 집에서 하숙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바로 부엌인 것 같았다. 물론 그것은 하숙인들이 자기 방어를 잘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할 때다. 나는 하버트를 통해 포켓시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다. 포켓시는 캔브리즈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어린 나이에 포켓부인과 결혼하는 바람에 시험에 대비해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주입식 가정교사로 일하게 되었다. 그는 수많은 둔재들에게 지식을 주입해 주었다. 둔재들의 아버지들 중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에게 좋은 일자리를 알선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둔재들의 공부가 끝나면 항상 약속을 잊어버렸다. 그는 보잘것 없는 그 일에 넌더리가 나서 런던으로 왔다. 그러나 좀 더 고상한 일을 찾아보려던 그의 노력은 번번이 허사로 돌아갔고 그는 결국 공부할 기회를 놓쳤거나 소홀히 한 사람들의 공부 상대가 되었다. 특별한 경우에 대비해 여러 사람들을 연마시켰고 자신의 재능을 문학작품의 편찬과 교정으로 돌렸으며 그리고 그런 수단으로 얼마 안 되는 개인 재력에 보태 내가 본 그 집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나는 포켓시의 집에 자리를 잡고 런던으로 몇 번 오가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뒤 포켓시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나의 미래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나의 후견인인 제거스 씨 한테서 내가 특정 직업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유한 환경에 다른 젊은이들에게 뒤지지 않도록 내 운명에 맞게 교육을 잘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거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잠자코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나에게 런던에 있는 몇몇 장소에서 내가 배우고 싶은 기초 지식을 습득 하고 자신에게는 내 학업에 관한 해설자 및 지휘자의 역할을 맡겨달라고 조언했다. 그는 내가 현명한 지도만 받으면 낙심할 일은 없을 것이며 조만간 그의 도움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은 받지 않아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런 말이나 이와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하는 동안 놀라울 정도로 나와 친밀한 사이가 되었고 자신이 항상 나와 맹약을 맺기를 열망하고 영광으로 생각해 왔으며 나 나 또한 그와 맹약을 맺기를 열망하고 영광으로 생각해 온 것처럼 만들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그가 스승으로서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더라면 나는 학생으로서 분명히 거기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런 구시를 주지 않았고 우리는 서로 상대에게 적절하게 반응했다. 그리고 가정교사로서 나와 대화하는 그에게서 진지하고 성실하고 선한 모습 외에 평소에 익살스러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사항들이 결정되고 내가 본격적으로 공부에 들어갔을 때 반어드에 있는 내 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 허버트 덕분에 예법도 좋아지고 나의 생활에도 기분절앙거리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포켓시는 내 얘기를 듣더니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그걸 실천하기 전에 먼저 제거스 씨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충고했다. 그는 만일 내 생각대로 한다면 자기 아들인 허버트의 생활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이었다. 나는 그가 무슨 걱정을 하는지 알고 리틀 브리튼에 가서 제거스 씨에게 내 생각을 말했다. 현재 날 위해 임대한 가구와 필요한 가구 한두 가지만 더 구입하면 거기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게 자네의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 좋아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제거스 씨는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나는 얼마가 필요한지 모른다고 말했다. 말해보게 얼마면 되나 50파운드 아니요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5파운드 그것은 너무 심한 하락이라 은근히 불쾌했다. 아니요 그보다는 좀 많아야겠죠. 그보다는 좀 많아야 한다. 제거스 씨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고개를 한쪽으로 갸우뚱하게 하고 눈은 내 뒤에 벽을 응시하면서 내 대답을 기다렸다. 얼마나 더 많이 금액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는 주저하면서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하지 5파운드 에 2배면 되겠나 아니면 5파운드 에 3배 아니면 5파운드 에 4배 그 정도면 되겠나 나는 그 정도면 되겠다고 대답했다. 5파운드 에 4배면 된다는 건가 제거스 씨는 이마살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5파운드 에 4배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다뇨 얼마냐고 그야 20파운드 죠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외믹 핍 핍군에게 어음을 받고 20파운드를 내드리게 제거스 씨는 사무실 문을 열고 석이에게 말했다. 그가 일을 하는 방식은 지극히 인상적이었지만 그다지 유쾌하지는 않았다. 제거스 씨는 결코 웃는 법이 없었다. 그는 걸을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번쩍이는 근사한 부츠를 신고 당당하게 서서 큰 머리를 숙이고 눈썹을 한데 모으고 내 대답을 기다리면서 가끔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삐걱거리는 부츠 소리를 냈다. 마침 그는 볼일이 있어 나갔고 외믹은 활달한 성격에 말이 많은 편이라 나는 외믹에게 제거스 씨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분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칭찬으로 알아들을 겁니다. 그분은 당신이 자신을 이해하는 걸 원치 않아요. 외믹은 말을 하다가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으며 다급하게 설명을 덧붙였다.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직업상 그렇다는 뜻입니다. 직업상 외믹은 책상에서 점심으로 마른 비스킷을 먹고 있었다. 그는 우편함에 우편물을 집어넣듯이 이따금 입을 살짝 벌리고 비스킷 몇 조각을 집어넣었다. 내가 보기엔 항상 덫을 쳐놓고 지켜보는 것 같아요. 아차 아차 하는 순간에 갑자기 탁 걸리는 거죠. 외믹이 말했다. 나는 덫이라면 편의시설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고 제거스 씨는 수환이 매우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속이 깊죠. 호주만큼 외믹은 호주는 지구 반대쪽 대척점에 있는 나라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펜으로 사무실 바닥을 가리켰다. 이 세상에 그보다 깊은 게 있다면 그건 바로 그분일 겁니다. 외믹은 펜을 다시 서류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제거스 씨는 사업을 잘하는 것 같다고 말하자 외믹이 말했다. 돈방석에 앉아있죠. 포켓이 집으로 돌아온 나는 드러물과 스타톱과 함께 보트를 타러 나갔다. 나는 얼마 전에 스타톱과 드러물처럼 개인 보트를 구입했다. 드러물은 워낙 부르퉁한 성격이라 책을 읽을 때도 책의 저자가 마치 자신을 해치기라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로 사람을 사귈 때도 쾌활하게 대하지 못했다. 그는 서머셰시어의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부모는 그가 성년이 되어 멍청하다는 사실이 확실해지자 포켓 서머셰시를 찾아왔다. 스타톱은 병약한 어머니 손에 버릇없이 자랐고 학교에 갈 나이가 되어서도 집에만 있었다. 하지만 자기 어머니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어머니를 좋아했다. 그는 여자처럼 섬세하게 생겼는데 허버트의 말에 의하면 자기 어머니를 꼭 닮았다고 한다. 나는 당연히 드러물보다 스타톱과 더 친하게 지냈다. 내가 포켓시의 집에 가서 처음 며칠 동안 저녁에 보트를 탈 때도 스타톱과 나는 각자의 보트를 저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나란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드러물은 불쑥 튀어나온 강뚱 밑으로 물살을 가르며 혼자 우리 뒤를 따라왔다. 그는 항상 기분이 언짢은 양서류처럼 살그머니 강가로 다가왔다. 스타톱과 내가 석양을 가르거나 달빛을 가르며 보트를 저어갈 때 그는 항상 어둠 속이나 배수에서 우리의 뒤를 따라왔다. 허버트는 나의 절친한 동반자이자 친구였다. 나는 나는 그에게 내 보트를 사용하게 했다. 그래서 그는 해머 스미스에 자주 내려왔다. 나는 그의 집을 공동 사용했기에 런던에 자주 들렀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두 곳 사이를 자주 걸었다. 나는 시험해 보지 않은 청춘과 희망의 감수성 속에 형성된 그 길을 아직까지도 사랑한다. 내가 포켓시 집에 간지 두 달쯤 되었을 때 카밀라 부부가 그 집을 찾아왔다. 카밀라는 포켓시의 여동생이다. 미스 헤비샴의 집에서 그들과 함께 만난 조지아나도 찾아왔다. 그녀는 포켓시의 사촌으로 자신의 엄격함을 종교라 부르고 자신의 냉정함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이해하기 힘든 독신녀였다. 그들은 탐욕과 실망에서 비롯된 증오심으로 나를 미워하면서도 가증스럽게 이를 데 없는 방법으로 부자인 나에게 아첨을 떨었다. 그들은 포켓시를 자신의 이익에 대해 아무 개념이 없는 다 큰 어린아이쯤으로 취급하며 자기의 만족을 위해 관용을 베풀었다. 그들은 포켓부인을 경멸했으며 그렇게 하는 게 그들에게 미약한 우월감을 주었기에 그 가엾은 부인이 낙담하며 살도록 부추겼다. 나는 이런 환경에서 그 집에 정착하고 공부에 힘썼다. 그리고 곧 유지비가 많이 드는 사치스러운 습관에 물들었다. 내가 생각해도 엄청나다 싶을 정도로 돈을 많이 썼다. 그러나 좋든 싫든 책은 꼭 붙들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부족함을 일깨워준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이점도 없었다. 나는 포켓시와 허버트의 도움으로 급속도로 발전했다. 그러나 포켓시나 허버트가 항상 나의 곁에서 날 도와주고 나를 방해하는 것을 제거해준 것으로 보아 나는 드러물에 견줄만한 멍청이였음에 틀림없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편지 한 장을 받았다. 비디에게서 온 편지였다. 친애하는 피백에 가저리씨의 부탁으로 이 편지를 대신 씁니다. 그분이 웹술씨와 함께 런던으로 가는데 혹시 당신을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군요. 가저리씨는 화요일 오전 9시에 바너드로 당신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메모를 남겨주기 바랍니다. 당신의 누님은 당신이 떠날 때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부엌에서 당신 이야기를 하며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무례했다면 옛정을 생각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항상 당신에게 충실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비디올림 추신 가저리씨가 특별히 얼마나 재미있겠느냐 라고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면서요. 당신은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고 가저리씨는 존경할 만한 분이니까 두 분이 만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또 그렇게 되리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분께 마지막 문장을 제외하고 이 편지를 다 읽어드렸고 그분은 다시 한번 얼마나 재미있겠느냐라고 쓰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이 편지를 월요일 아침에 받았고 따라서 조가 나를 만나러 오겠다고 한 날은 바로 그 다음 날이었다. 그 편지를 받고 내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솔직하게 말해보겠다. 나는 여러모로 그와 관련이 있었지만 그가 찾아온다는 말이 달갑지 않았다. 내게 방해되고 수치스럽고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 그가 오는 것이 싫었다. 돈을 주어서라도 그를 피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가 해머 스미스가 아니라 바너드 인으로 날 찾아온다는 거였다. 허버트나 그의 아버지는 둘 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에게 조를 보여주는 건 괜찮지만 내가 경멸하는 드러물에게 조를 보여주는 건 예민하게 느껴졌다. 일생을 통해 어떤 인간의 가장 큰 약점과 비열한 점은 대체로 그가 가장 경멸하는 사람들을 통해 드러나는 법이다. 나는 바너드인에 있는 내 방을 계속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꾸몄으며 그렇게 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게 입증되었다. 그 무렵 나의 방은 내가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딴판이 되어 있었으며 나는 동네 장식업자의 외상 장부를 몇 페이지 차지하는 영예를 즐겼다. 최근에는 씀씀이의 정도가 더 크게 늘어나 심부름꾼을 하나 고용하기도 했다. 그를 고용하고 그에게 청색 상의와 샛노란 조끼 하얀 넥타이와 크림색 반바지를 입히고 부츠를 신기고 보니 그에게 심부름 시킬 일은 없고 먹이고 입힐 일은 많아 괴롭기 짝이 없었다. 화요일 오전 여덟시 나는 심부름꾼에게 호를 지키라고 지시했고 허버트는 조가 좋아할 만한 아침 식사 거리를 몇 가지 제안했다. 나는 허버트가 그렇게 관심을 보이고 배려해 두는 것이 진심으로 고마웠지만 만일 조가 만나러 오는 사람이 그였다면 그래도 그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을지 의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조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월요일 밤에 시내로 나왔고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과 식탁을 근사해 보이도록 정돈했다. 불행히도 그날 아침에는 가랑비가 내려 바너드인이 창밖으로 거무스름한 눈물을 흘리는 건 누구도 가릴 수 없었다. 약속시간이 다가오자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지만 나의 지시에 따라 심부름꾼이 홀에서 조를 기다리고 있었고 마침내 누군가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거북하게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와 올라오는 도중에 다른 층의 문패를 하나하나 읽어보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미루어 틀림없이 조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조는 항상 헐렁한 부츠를 신고 다녀 걸음걸이가 거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리가 문간에 도착했을 때는 문패에 적힌 내 이름을 손가락으로 더듬어보는 소리가 들렸고 그 후에는 열쇠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느라 씩씩거리는 숨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마침내 그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고 내가 고용한 심부름꾼인 페퍼가 가저리 씨가 오셨습니다 라고 외쳤다. 그의 지저분한 부츠에 매트가 더러워질 것 같아 내가 밖으로 나갈까 어쩔까 망설이는데 결국 그가 안으로 들어왔다. 조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 핍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그는 성실하고 선한 얼굴에 활짝 미소를 지으며 모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나의 두 손을 잡고 아래 위로 흔들며 반가워 어쩔 줄 몰라 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조 그 모자 이리 주세요. 그러나 조는 모자를 귀한 알이 들어있는 새 둥지처럼 조심스럽게 잡아들고는 그걸 손에서 놓지 않으려 했으며 불편하게 계속 문간에 서서 이야기하려고 했다. 비 많이 컸구나 살도 좀 붓고 신사가 다 됐어. 조는 잠시 그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구강과 조국의 영광이야. 조도 무척 좋아 보이는 군요. 그래 고맙다. 그동안 내 덕분에 잘 지냈어. 누나도 여전하고 비디도 잘 있어. 친구들도 다 잘 있고 웹술시만 빼놓고 웹술시는 결국 빠져나갔다. 조는 말을 하는 내내 두 손으로는 계속 모자를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리고 눈을 돌려 이리저리 실내를 살펴보고 내 실내복의 꽃무늬를 아래위로 훑어보았다. 조 빠져나가다니요? 아 그게 교회에서 빠져나가서 극단에 들어갔다는 뜻이야. 내가 런던에 오게 된 것도 극단에 들어간 웹술시를 따라서 온 거야. 조는 목소리를 낮춰 설명하며 왼팔에 새 둥지처럼 안고 있던 모자에서 오른손으로 알을 꺼내듯이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핍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이걸 한번 읽어봐. 나는 그가 내미는 꾸깃꾸깃한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런던의 소극장이 발행한 광고 전단지로 세익스피어의 최대 비극에서 독특한 연기로 최근에 지방 무대에서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킨 유명 지방 아마추어 영국 배우의 초연이 그 주에 있다고 알리고 있었다. 조 웹술씨의 공연을 구경해봤어요? 그럼 구경해봤지. 조는 힘주어 진지하게 말했다. 정말 대단했나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무대 위로 오렌지 껍질을 던졌으니까 특히 그가 유령을 만나는 장면에서 조의 얼굴에서 유령을 본 듯한 표정을 보니 허버트가 방에 있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그래서 나는 허버트를 불러 조를 소개했고 허버트는 조에게 악수를 청했지만 조는 손을 뒤로 빼고 모자를 움켜잡으면서 말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리. 조는 식탁에 토스트를 올려놓고 있는 페퍼를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으로 보아 그를 우리의 친구로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렇지 않다는 뜻으로 얼굴을 찌푸렸고 그것은 조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다. 제 말은 제 말은 두 신사분과 저는 이 좁은 공간에 두 분 말고 또 신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집도 좁은 게 아니라 런던 기준으로 보면 훌륭한 곳이겠죠. 저는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게 좋습니다. 나리. 제가 주인이라면 이런 깔끔한 집에 돼지처럼 지저분한 사람은 들이지 않을 거예요. 조은은 우리가 사는 집에 대해 이런 식으로 치켜세우는 말을 하고 무심코 나를 나리라고 부르는 경향을 보인 후에 식탁에 와서 앉으라는 권유를 받고는 모자를 놓을 적당한 곳을 찾아 실내를 빙 둘러보다가 마침내 벽난로 위 맨 구석 선반에 모자를 올려놓았다. 가저리시 홍차를 드릴까요 아니면 커피를 드릴까요? 항상 아침 식사를 책임지던 허버트가 물었다. 감사합니다. 나리. 존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긴장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리께서 편한 걸로 아무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커피가 어떨까요? 고맙게도 커피를 주신다니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나리. 하지만 그건 좀 쓰지 않을까요? 존은 커피를 마시자는 제안에 실망한 기색이 영역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면 홍차를 드시죠. 허버트는 그렇게 말하고는 홍차를 따랐다. 이때 조의 모자가 벽난로 선반에서 떨어졌고 조는 모자를 주어 정확하게 똑같은 지점에 다시 올려놓았다. 가저리 씨 런던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허버트가 물었다. 어제 오후에 왔습니다. 그럼 런던 시내는 벌써 다 구경하셨나요? 그럼요. 날이 웹슬과 같이 곧장 검정 부취약 창고를 구경하러 갔었죠. 그런데 창고문에 빨간 포스터가 붙어있어 그림에서 보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림으로 볼 때가 더 멋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때 벽난로 선반에서 조의 모자가 또 떨어졌다. 모자는 끊임없이 조의 관심을 요구했고 재빠른 눈길과 손길을 필요로 했다. 조는 이제 모자가 떨어질 것 같으면 얼른 달려가 모자가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받아드는 놀라운 솜씨를 보여주었다. 그러다가 아예 모자 모자가 떨어질 만하면 모자를 바로 놓고 또 모자가 떨어질 만하면 모자를 바로 놓기를 몇 번 반복하다가 모자 달래기를 포기하고 개수대에 모자를 던져놓았다. 그의 셔츠깃은 보기만 해도 불편할 정도로 뻣뻣했다. 그는 왜 그런 불편한 깃을 달아야만 완벽한 정장 차림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생각에 잠겨 포크를 접시와 자기 입 사이에 멍하니 들고 있었고 눈을 이리저리 굴려 실내를 살펴보고 심한 기침을 해대고 식탁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앉아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많은 음식을 흘리고는 그렇지 않은 척 했다. 그런 그의 모습에 나는 민망해 몸들 바를 모르겠는데 마침 허버트가 시티로 출근하자 진심으로 반가웠다. 나는 그때 조가 그렇게 불편해 하는 것이 모두 내 탓이며 내가 조를 편하게 대했더라면 그도 나를 편하게 대했으리라는 걸 깨달을 정도로 예민하지도 착하지도 못했다. 나는 그에게 은근히 조바심을 치고 화를 냈지만 그는 악을 선으로 갚았다. 이제 우리 둘 뿐이군요 나리 조가 입을 열었다. 조 왜 자꾸 나를 나리라고 불러요? 나는 발끈에서 그의 말을 막았다. 조는 아주 잠깐 동안 비난하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넥타이나 셔츠 깃이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는 했지만 나는 그의 표정에서 일종의 위험을 느꼈다. 이제 우리 둘 뿐이고 또 나는 여기에 오래 있을 생각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영광스럽게 이 집을 찾아오게 된 용건을 말씀드리죠. 내 유일한 소망은 나리께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용건이 없었더라면 여기에 찾아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나는 그의 표정을 다시 보는 게 두려워 그의 말투에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았다. 그럼 용건을 말씀드리죠. 요 며칠 전에 세 명의 유쾌한 뱃사공에 놀러 갔었어 빕. 그는 나에 대한 애정이 합설 때는 빕이라고 부르고 예절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할 때는 나리라고 불렀다. 그랬더니 범불축구가 마차를 타고 나타났어. 그 사람은 요즘 읍내 사람들에게 자기가 너의 어릴 때 친구였으며 내가 자기를 친구로 여겼다고 떠들고 다니느라 바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 친구는 조 당신이었죠. 나야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지 빕. 조는 머리를 약간 뒤로 젖히며 말했다. 지금은 그게 의미 없지만 말입니다. 나리 아니 빕. 으스데기 좋아하는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 미스 헤비샴이요? 내가 물었다. 범불축구의 말을 빌리면 그분이 내게 할 말이 있다고 했어. 조는 천장으로 눈을 돌렸다. 그래서요? 그는 마치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처럼 쳐다보았다. 그래서 그 다음날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미스 헤비샴을 찾아갔지. 미스 헤비샴이 너와 연락이 되냐고 묻더군. 너에게서 편지를 받은 적이 있기에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어.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너에게 에스텔라가 집에 왔는데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조를 쳐다보는 내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다. 그 화끈거림의 이유 중 하나는 조가 그런 용건으로 나를 찾아온 줄 알았더라면 그를 좀 더 반갑게 맞이했을 거라는 자책 때문이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비디에게 너에게 편지로 미스 헤비샴의 말을 전해달라고 했더니 비디가 약간 주저하면서 이런 소식은 직접 전해주면 더 좋아할 거라고 하더군. 휴가철이니까 런던에 가서 그분을 직접 만나 소식을 전해드리세요 라고 말하더군. 제 용건은 이게 전부입니다 나리 조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휘 항상 건강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길 빌어. 조 설마 지금 가려는 건 아니죠? 아니요 지금 갈 겁니다. 그럼 이따 저녁 식사 하루 다시 올 걸 거죠? 아니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부딪혔고 조의 딱딱한 심장에서 날이라는 단어가 녹아내리면서 그는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빕 세상에는 수많은 구분이 있어. 어떤 사람은 대장장이지만 어떤 사람은 양철공이고 또 어떤 사람은 금세공인이지만 어떤 사람은 구리세공인이야. 그런 구분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고 그런 게 생기면 받아들여야 해. 오늘 우리 만남에서 뭐라도 잘못된 게 있다면 그건 모두 내 잘못이야. 너와 난 이제 런던이든 어디든 한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신분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사적으로는 누구보다 서로 잘 이해해주는 오랜 친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거야. 이런 말을 하면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런 정장차림을 한 모습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거야. 나는 이런 옷이 어색해. 대장간이나 부엌이나 늪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내겐 어색해. 대장장의 옷을 입고 손에 망치를 들거나 입에 파이프를 물고 있는 내 모습은 지금처럼 어색하지 않을 거야. 혹시 핍 내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런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언제든 대장간으로 와서 창문에 고개를 들이밀고 대장장의 조가 오래된 모루에서 오래된 앞치마를 두르고 오랫동안 해오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구경해.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어색해 보이지는 않을 거야. 내가 지독히 우둔한 인간이라는 건 나도 잘 알지만 오늘 내가 할 일은 제대로 그럼 핍 신의 은총이 함께하길 빈다. 잘 있어라. 조에게 일종의 위험이 있다는 조금 전에 내 생각은 잘못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는 동안 그의 우스꽝스러운 옷차림은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다. 그는 내 이마에 살짝 손을 대고는 밖으로 나갔다. 나는 잠시 멍하게 서 있다가 곧 정신을 차리고 그를 뒤쫓아가 거리를 둘러보았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고향에 다녀와야 한다는 것이 분명했고 고향에 가면 조의 집에서 묵어야 한다는 것도 분명했다. 그러나 다음 날 출발하는 마차의 자석을 예약하고 포켓시의 집에 다녀온 뒤 조의 집에서 묵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아 조의 집이 아닌 블루보호의 묵을 이런저런 구실과 이유를 찾기 시작했다. 우선 조의 집에 묵으면 불편할 것 같았고 예고 없이 들이닥치면 잠자리가 준비되지도 않을 것 같았다. 또한 조의 집은 미스 헤비샴의 집에서 너무 멀어 엄격한 성격의 그녀가 싫어할 것 같았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기도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나는 이런저런 구실을 내며 조의 집에 묵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자신을 속였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위조 집회를 모르고 쓰면 죄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위조 집회를 만들어 그걸 진짜 돈인 것처럼 쓰면 죄가 아닌가. 블루보호에서 묻기로 결정한 다음에는 심부름꾼을 데려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심부름꾼이 부츠를 신고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블루보호 마당을 뽐내며 걸어다닐 것을 생각하면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어쩌면 미스 헤비샴이 내 심부름꾼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언짢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결국 심부름꾼 없이 혼자 가기로 결정했다. 내가 자리를 예약한 건 오후에 출발하는 마차였고 겨울이 가까웠기 때문에 해가 지고 한두 시간 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크로스키스에서 마차가 출발하는 시간은 2시였다. 나는 심부름꾼의 시중을 받으며 15분 정도 일찍 역에 도착했다. 당시에는 죄수들을 역마차에 태워 조선소로 데려가는 관행이 있었다. 나는 그들이 바깥쪽 승객으로 역마차를 타고 간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고 또 족쇄를 찬 그들의 다리가 마차 지붕 위에서 건들거리는 것을 큰 길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기에 역으로 나를 배웅 나온 허버트가 내가 타고 갈 마차에 죄수 두 명이 함께 타게 될 거라는 말을 했을 때 크게 놀라지는 안았다. 그러나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된 어떤 이유 때문에 죄수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움찔 했다. 괜찮겠어 핸델? 그럼 괜찮고 말고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척 할 수는 없잖아. 그건 허버트 너도 마찬가지일 거야. 하지만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저기 봐 핸델. 저기 오고 있네. 술집에서 나오고 있어. 정말 불쾌하고 혐오스러운 모습이야. 간수가 두 죄수를 호송하고 있었고 세 사람 다 입을 닫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죄수들이 간수를 접대한 모양이다. 두 죄수는 수갑을 함께 차고 있었고 다리에는 내가 잘 알고 있는 족쇄를 차고 있었다. 그들은 역시 내가 잘 알고 있는 옷을 입고 있었다. 간수는 권총 멜빵을 차고 묵직한 손잡이가 달린 곰봉을 겨드랑이에 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나 그는 죄수들과 사이가 좋은 듯 했고 그들과 나란히 서서 자기는 박물관 관장이고 그들은 현재 정식으로 공개되지 않은 재미있는 전시물인 것 같은 태도로 말이 퍼팅하는 장면을 구경하고 있었다. 죄수 중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키가 크고 건장했으며 당연히 죄수 세계와 자유세계의 알 수 없는 법칙에 따라 그에게 더 작은 옷이 할당된 것 같았다. 그의 복장은 그를 우스꽝스럽게 보이게 했지만 나는 반중 감은 그의 눈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 사람은 어느 토요일 밤에 세 명의 유쾌한 뱃사공에 나무 의자에 앉아 줄칼로 럼주를 저었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게 확실했다. 그는 나를 쳐다보고 내 시곗줄을 감정해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길에 침을 뱉고는 동료 죄수에게 뭐라고 말을 건넸고 두 사람은 웃으면서 함께 찬 수갑을 흔들며 몸을 비틀다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그들의 등에 크게 적힌 숫자들 변명하듯 손수건으로 가린 족쇄가 채워진 다리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멀리 피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허버트가 말했듯이 그들을 몹시 불쾌하고 혐오스럽게 보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게 최악이 아니었다. 마침 런던에서 이사를 나가는 일가족이 마차 디칸을 통째로 빌렸기 때문에 두 죄수가 앉을 곳은 마부 뒤에 앞칸뿐 이었다. 그러자 앞칸에서 네 번째 자석에 앉아있던 성마른 신사가 화를 버럭 내며 저런 악당들과 한자리에 앉히는 건 계약 위반이며 그것은 유해하고 유독하고 불명예스럽고 어쩌고 하면서 투덜댔다. 마차는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마부는 초조해 했으며 우리는 모두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수들은 간수와 함께 제수들에게서 나는 특유의 냄새를 풍기며 마차에 올라탔다.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 옆에 앉고 이들은 맨 바깥쪽에 앉히겠소. 당신을 방해할 일은 없을 거요. 이들이 여기 있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게 될 거요. 간수가 화가 난 승객을 달랬다. 이렇게 된 건 내 잘못이 아니오. 안면이 있는 죄수가 호통쳤다. 나도 이 마차를 타고 싶지 않소.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누가 대신 가줬으면 정말 좋겠소. 안면이 있는 죄수가 투덜댔다. 내 마음대로만 할 수 있다면 나도 당신들을 태우기 쉽지 않소. 또 다른 죄수가 거칠게 말했다. 그러고는 둘 다 큰 소리로 웃으면서 손마디를 뚝뚝 끊는 장난을 치며 길에 침을 뱉었다. 내가 그들의 처지고 또 그런 식으로 모욕을 당했다면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었을지 모른다. 화가 난 신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 했으며 그는 그대로 마차를 타고 가든지 내리든지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결국 투덜대면서 자기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고 간수가 그 옆에 앉았다. 안면이 있는 죄수는 내 뒤에 앉아 내 뒤통수에 대고 뜨거운 숨을 내뱉었다. 잘 다녀와 핸델 마차가 출발할 때 허버트가 큰소리로 인사했다. 그가 내게 피비라는 이름 대신 다른 이름을 지어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내가 그 죄수의 숨결을 뒤통수뿐만 아니라 등골 전체로 얼마나 예민하게 느꼈는지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 그 기분은 얼얼하고 날카로운 산성물질이 내 골수에 닿는 것처럼 괴롭고 불쾌했다. 그는 다른 죄수보다 숨 쉴 일이 더 많은 것 같았고 더 요란하게 숨을 쉬는 것 같았다. 나는 몸을 움츠려 그의 숨결을 피하려다 자꾸만 한쪽 어깨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날씨는 지독히 추웠고 두 죄수는 날씨가 왜 이렇게 으스스하냐며 욕을 해대었다. 마차가 출발하고 얼마 되지 않아 사람들은 모두 추위 때문에 녹원해졌고 하프웨이 하우스를 지날 때는 다들 졸거나 추위에 떠느라 말이 없었다. 나는 나는 그 남자를 놓치기 전에 옛날에 내가 받은 이 파운드를 돌려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돌려준다면 어떤 방식으로 돌려주는 것이 가장 좋을지 궁리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말들 사이로 몸을 담그기라도 할 것처럼 계속 몸을 앞으로 내밀다가 화들짝 놀라 잠이 깨서는 또다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궁리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오래 잔 것이 분명했다. 어둠과 일정치 않은 불빛과 가로등 그늘 아래에서 아무것도 확실히 알아볼 수 없었지만 우리 쪽으로 차갑고 습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으로 보아 늙지대가 멀지 않은 것 같았다. 죄수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나를 방패막이 삼아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몸을 웅크리는 바람에 그 전보다 더 내게 가까워졌다. 내가 잠에서 깨어나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 중 가장 먼저 들은 말은 내가 어떻게 돌려줄지 궁리하던 바로 그 1파운드짜리 은행권 두 장이었다. 그런데 그 자가 어떻게 그걸 가지고 있었지? 처음 처음 보는 제수가 물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어쨌든 그걸 잘 간직하고 있더라고. 안면이 있는 제수가 말했다. 지금 여기에 그런 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처음 보는 제수는 날씨에 대해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말했다. 그래서 그 은행권 두 장을 주면서 그 자가 도대체 뭐라 그랬는데? 처음 보는 제수가 안면이 있는 제수에게 물었다. 이 말은 조선소 목재 더미 뒤에서 30초 만에 한 거야. 나한테 곧 석방될 거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했지. 그랬더니 나보고 자기에게 먹을 걸 갖다주고 비밀을 지켜준 아이를 찾아서 1파운드짜리 은행권 두 장을 갖다줄 수 있겠느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뭐 그러겠다고 했고 또 그렇게 했지. 안면이 있는 제수가 말했다. 이런 머저리 같은 친구를 봤나. 나 같으면 그 돈으로 술이나 실컷 사먹었겠다. 그 자는 분명히 애송이었을 거야. 자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면서. 아무것도 몰랐지. 소속도 다르고 배도 달랐으니까. 그 자는 탈주 했다가 다시 재판을 받아서 총신형을 선거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래 그 시골 마을이 자네가 일했던 유일한 곳이라면서. 유일한 곳이었지. 그 마을의 인상은 어땠는데. 아주 항량했어. 진흙 강뚝 안개 늪 그리고 일 일 늪 안개 진흙 강뚝 뭐 이런 마을이야. 두 사람은 우리 마을을 흉보느라 열을 내다가 차츰 열이 식나 했더니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후 나는 그 남자가 내가 누군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확신만 없었더라면 마차에서 내려 깜깜한 대로에 혼자 남아있어야 했을 것이다. 사실 나는 성격만 변한게 아니라 옷차림이나 분위기도 많이 달라져서 우연의 도움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나를 알아보기는 힘들었다. 그러나 우연의 일치로 우리가 같은 마차를 타게 되었다는 사실은 어쩌면 또 다른 우연의 일치로 그 사람이 듣는 데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나는 읍내에 도착하자마자 마차에서 내려 그가 듣는 데서 내 이름이 불리는 일을 피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이 결심을 성공적으로 실행했다. 내 작은 여행가방은 내 발밑 트렁크 안에 있어 경첩을 들어올려 가방을 꺼내야 했다. 나는 가방을 먼저 내려놓고 뒤이어 마차에서 내려 읍내 포장도로 첫 번째 가로등에 홀로 남겨졌다. 나는 상상 속에서 경비병이 진흙투성의 계단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보트를 다시 보았고 누군가가 호통치는 쉰 소리를 다시 들었고 검은 강물에 떠있는 심술 굳은 노화의 방주를 다시 보았다. 나의 두려움은 대체로 막연하고 모호했기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정확하게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큰 두려움을 느꼈다. 호텔로 걸어가는 동안 단순한 걱정의 정도를 넘는 두려움으로 인해 떨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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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꼈다. 그것은 뚜렷한 형체가 없었고 어린 시절의 공포가 잠시 되살아난 거라고 확신한다. 블루보호는 비어있었다. 그곳에서 저녁 식사를 주문하고 한참 앉아있으려니 웨이터가 나를 알아보았다. 그는 빨리 알아보지 못해 죄송하다며 구두닦이를 보내 펀블치구실을 모시고 오기를 원하느냐고 물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웨이터는 나의 거절에 놀라는 듯 했고 기회를 엿보다가 얼른 내 앞에 오래된 지저분한 지역신문 한부를 갖다 놓았다. 나는 그 신문을 들고 읽다가 다음과 같은 기사를 발견했다. 독자 여러분은 우리 마을에 살던 철을 다루는 젊은 기술공이 최근에 행운의 수레바퀴를 타게 된 환상적인 이야기와 관련하여 그 젊은이의 어린 시절 후원자이자 동반자이며 친구였던 사람이 옥수수와 종묘 소매상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으며 번화가에서 200km도 안되는 곳에서 눈에 띄게 편리하고 널찍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몹시 존경받는 우리 읍내 사람이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읍내에서 한 젊은이에게 행운을 안겨준 장본인이 나왔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기에 우리가 우리가 그를 젊은 텔레마크스의 멘토라고 부르는 건 우리의 사적인 감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현인의 지혜로운 이마나 지역미인의 반짝이는 눈동자가 누구의 행운을 말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까? 우리는 퀸틴 마트시스가 앤투어프의 대장정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한 힌트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만일 내가 부요한 시절에 북극에 가서 방랑하는 에스키머나 문명인을 만났더라면 그 사람은 아마 펀블츠크가 어린 시절 나의 후원자였으며 내게 행운을 안겨준 장본인이었다고 말했으리라 확신한다. 난인 아침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미스 헤비샴의 집으로 곧장 가기에는 너무 이른 시각이어서 미스 헤비샴의 집에 있는 쪽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면서 미스 헤비샴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가 나를 위해 계획한 밝은 청사진을 그려보았다. 그녀는 에스텔라를 입양했고 나도 입양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을 연결해주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그녀는 내가 그 황량한 집을 되살리고 어두컴컴한 방에 햇빛을 비추고 시계를 다시 작동시키고 싸늘하게 식은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거미집을 걷어내고 해충을 박멸하기를 기다려온 것이다. 달리 말하면 그녀는 내가 로망스에 나오는 젊은 기사처럼 빛나는 공을 세우고 공주와 결혼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나는 지나가다가 미스 헤비샴의 집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집을 쳐다보았다. 타오르는 듯한 붉은 벽돌담 차단된 창문 노인의 팔에 드러난 힘줄처럼 생긴 굴뚝까지 감고 올라가는 질긴 담쟁이 덩굴 등이 어우러져 지극히 매력적이고 신비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 신비의 주인공은 바로 나였고 에스텔라는 물론 그 신비의 영감이자 심장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내 환상과 희망이 모두 그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어린 시절 내 생활과 성격에 그녀가 막강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심지어 그 로맨틱한 날 아침에도 나는 그녀가 가진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속성도 부여하지 않았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이며 그것은 내가 가련한 미궁으로 빠져들면서 따라가야 할 단서이기 때문이다. 내 경험에 비추어볼 때 연인에 대한 인습적인 관념이 항상 진실한 것만은 아니다. 절대적인 진실은 내가 한 남자로서 에스텔라를 사랑했을 때 내가 그녀를 사랑한 건 단순히 그녀에 대한 내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슬프게도 항상은 아니었지만 자주 내가 이성에 반하여 가망성에 반하여 평화에 반하여 그리고 희망에 반하여 행복에 반하여 모든 낙담에 반하여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단연코 나는 그걸 알고 있었기에 그럼에도 그녀를 사랑했고 그것은 내 마음을 억제하는데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 나는 옛날에 미스 헤비샴을 방문하던 시간에 맞춰 그 집 대문 앞에 도착하게끔 발걸음을 맞추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나서 대문을 등지고 서서 숨소리와 심장 박동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려 했었다. 옆문이 열리고 마당을 건너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녹슨 경첩에 붙은 대문이 활짝 열렸을 때도 아무 소리도 못 들은 척 했다. 마침내 누군가가 내 어깨에 손을 대자 나는 깜짝 놀라면서 뒤돌아 보았다. 그리고 내 앞에 서 있는 차분한 잿빛 옷차림의 사람을 보고 더욱 놀랐다. 내 앞에는 미스 헤비샴의 집 문지기로 만나게 되리라고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사람이 서있었다. 그는 조의 대장간에서 일했던 올릭 이었다. 올릭 내 젊은 나리 나리보다 더 많은 변화가 있었죠. 우선 안으로 들어오시죠. 그렇게 서 계시면 문을 오래 열어두지 말라는 지시를 어기게 됩니다. 나는 집안으로 들어갔고 그는 문을 닫고 자물쇠를 잠그고 열쇠를 빼냈다. 그는 나보다 몇 걸음 앞서서 안체로 걸어가면서 고개를 돌려 말했다. 내가 여기 있어서 놀랐습니까? 올릭이 어떻게 여기에 왔죠? 내 발로 걸어왔죠. 짐은 손수레로 실어오고. 그럼 계속 여기에 있을 건가요? 내가 여기 있다고 해로울 건 없겠죠? 젊은 날이.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었다. 내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반박하고 있는 동안 그는 천천히 음흉한 눈을 들어 내 다리와 팔과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럼 대장가는 그만뒀나요? 여기가 대장간처럼 보입니까? 올릭은 상처받았다는 듯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보세요. 여기가 대장간처럼 보여요? 나는 그에게 조의 대장간을 그만둔 지 얼마나 되었느냐고 물어보았다. 여기에선 매일 똑같아서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곳을 떠나고 얼마 후에 나도 이곳으로 왔죠. 아, 참 그럼 이제 학자가 됐겠습니다. 올릭은 비꼬듯이 말했다. 그때쯤 우리는 안체에 도착했다. 그의 방은 옆문 바로 안쪽에 있었고 마당을 향해 작은 창문이 나있었다. 방은 작았지만 파리에서 문지기에게 주는 방과 다르지 않았다. 올릭은 벽에 주렁주렁 매달린 열쇠 꾸러미 위에 대문 열쇠를 걸어놓았다. 방 한쪽 구석에는 조각이불을 덮어놓은 그의 침대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인간 겨울 잠지의 은둔처처럼 꾀재재하고 좁고 졸음이 오는 분위기였다. 창문 옆 구석 그늘에 음산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서 있는 그는 인간 겨울 잠지처럼 보였고 사실이 그랬다. 예전에 이 방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 집에 문지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없었어요. 제수들과 불황자들과 인간 쓰레기들이 우글우글해서 이 집을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는 없었죠. 그래서 내가 이 집에 문지기로 와달라는 권유를 받았고 나는 그 권유를 받아들였죠. 이 일은 대장간에서 풀무질이나 망치질하는 것보다 쉬워요. 대장간 일은 여간 힘든 게 아니니까. 내 눈길이 벽난로 위에 올려둔 권총에 머물렀고 그의 눈길이 내 눈길을 따라왔다. 나는 그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럼 이제 미스 헤비샴을 만나러 올라가도 될까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기지개를 켜더니 몸을 뒤흔들었다. 내가 지시받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젊은 날이. 여기 있는 이 망치로 여기 있는 이 종을 울릴 테니까 복도를 따라 쭉 가면 누가 나올 겁니다. 날 기다리고 계시겠죠?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고요? 나는 마침내 두툼하고 촌스러운 부츠를 신고 처음 걸어갔던 긴 복도를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으며 그는 종을 울렸다. 종소리의 여운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사라 포켓이 나타났다. 그녀는 이제 나만 보면 체질적으로 새파랗게 질리고 누렇게 뜨는 것 같았다. 어머 당신은 핍군? 네 그렇습니다. 미스 포켓 포켓씨와 그 가족들은 모두 잘 지냅니다. 이제 철이 좀 들었던가요? 그 사람들은 잘 지내기보다는 철이 들 필요가 있어요. 아 매튜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다니까 방으로 가는 길은 알고 있겠죠? 어두컴컴한 계단을 여러 번 올라가 본 적이 있어서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예전보다 훨씬 가볍고 날렵한 부츠를 신고 계단을 올라가 옛날처럼 미스 헤비샴의 방문을 노크했다. 들어와라 핍 그녀는 예전에 입고 있던 옷을 입고 예전에 화장대 근처 의자에 앉아 목발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그 위에 턱을 올려놓고 두 눈은 날로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 곁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아한 숙녀가 한 번도 신은 적 없는 새하얀 구두를 손에 들고 고개를 숙여 그걸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서와 라핍 내가 여왕이나 되는 것처럼 내 손에 키스를 하는구나. 응? 그래서? 그녀는 갑자기 눈만 치켜들고 나를 쳐다보며 엄격 하면서도 장난스러운 태도로 말했다. 제가 듣기로는 나는 약간 얼떨떨해서 말했다. 그래서? 황송하게도 부인께서 제가 와주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들어서 곧장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숙녀가 눈을 들어 지급게 나를 쳐다보았고 그 순간 나는 그 눈빛이 에스텔라의 눈빛이라는 걸 알았다. 그녀는 너무 많이 변했고 훨씬 더 아름다워졌고 훨씬 더 여성스러워졌으며 다른 사람의 감탄을 자아낼 만큼 눈부시게 발전했다. 그녀의 변화에 비하면 나의 변화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거칠고 천한 시골 소년으로 다시 되돌아간 느낌이 들었다. 그때 감히 근접하기 어려운 기품을 풍기는 그녀에게서 얼마나 큰 거리감과 불균형을 느꼈던가. 그녀는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면서 그녀를 다시 만나서 반갑고 만나기를 오랫동안 고대에 왔다고 더듬더듬 말했다. 피 에스텔라가 많이 변했지. 미스 헤비샴은 탐욕스러운 표정으로 묻고는 내게 앉으라는 신호로 목발로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의자를 쳤다. 처음엔 에스텔라에게서 예전의 얼굴이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제 자세히 보니 묘하게 옛날 날 모습이 너 설마 옛날에 에스텔라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겠지. 미스 헤비샴이 내 말을 가로막았다. 옛날에는 에스텔라가 도도하고 무례했고 너는 얘한테서 달아나고 싶어 했지. 기억 안 나니? 나는 당황해서 오래전의 일이라 잘 기억 기억나지 않지만 그랬던 것 같다고 얼버무렸다. 에스텔라는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나는 아주 착했고 자기는 아주 변덕스러웠다고 말했다. 에스텔라 피비 많이 변한 것 같으니 네 많이 변했어요. 에스텔라가 나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그래 그럼 이젠 거칠고 전해 보이지 않니? 미스 헤비샴은 장난스럽게 에스텔라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에스텔라는 웃었고 손에 든 신발을 쳐다보다가 다시 웃고는 나를 쳐다보고 다시 신발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아직 날 어린에 취급했지만 은근히 나를 유혹했다. 우리는 감에 젖어 몽환적인 분위기에 방에 앉아있었고 나는 에스텔라가 바로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돌아왔으며 곧 런던으로 갈 거라는 말을 들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도도하고 제멋대로였으며 그런 특성을 자신의 아름다움과 절묘하게 결부시켜 그것을 그녀의 아름다움과 떼어놓는 건 불가능한 일이며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나의 소년 시절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돈과 고상함에 대한 가엾은 동경과 내가 처음으로 내 집과 조를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었던 그릇된 열망과 타오르는 불꽃이나 쇠를 두드리는 모루에 떠오르는 그녀의 얼굴이나 캄캄한 밤에 대장간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다가 사라지는 그녀의 환영에서 그녀의 존재를 떼어놓는 것은 불가능했다. 한마디로 그때나 지금이나 내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그녀를 떼어놓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그 집에서 하루종일 놀다가 밤에 호텔로 돌아가서 자고 다음날 런던으로 떠나기로 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눈 뒤 미스 헤비샴은 정원에 나가 산책이나 하라고 우리 둘을 내보내면서 산책하고 돌아와 옛날처럼 휠체어를 좀 밀어달라고 내게 말했다. 에스텔라와 나는 옛날에 내가 우연히 문을 열고 나갔다가 창백한 꼬마 신사 즉 지금의 허버트를 만나 결투를 벌였던 그 문을 통해 정원으로 나갔다. 나는 떨렸고 그녀의 웃당까지 존경스러워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몹시 차분했고 나에게 전혀 존경심을 못 느끼는 것 같았다. 그 옛날 허버트와의 결투 현장에 다가갔을 때 그녀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그날 너희들이 여기서 싸울 때 숨어서 다 봤어. 정말 재밌더라. 그날 넌 내게 대단한 포상을 내렸지. 나는 그녀의 뺨에 키스했던 일을 떠올리며 말했다. 내가 그녀는 무신코 한 행동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는 듯이 말했다. 내가 기억하는 건 내가 너의 싸움 상대를 무척 싫어했다는 거야. 난 그 애를 내 친구로 데려온 게 괴롭고 싫었어. 그 애와 난 지금 절친한 친구가 됐어. 그래? 그러고 보니 너 그의 아버지 밑에서 공부한다면서? 맞아. 나는 마지못해 인정했다. 그렇잖아도 그녀는 이미 날 충분히 어린애 취급하는데 이런 식의 대화는 날 더 어린애처럼 보이게 만들 것 같았다. 너의 운명과 미래가 달라지니까 너의 주변 사람들도 많이 달라졌구나. 그야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겠지. 옛날에 너한테 어울렸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겠지. 그녀는 도도한 말투로 변했다. 그때 예의상 조를 만나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내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남아있었다 하더라도 에스텔라의 말에 완전히 달아나고 말았을 것이다. 그때는 너한테 그런 운명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니? 에스텔라는 흘러간 세월을 표현하기 위해서 손으로 가볍게 파도를 만들어 보였다. 전혀 몰랐어. 그녀가 내 곁에서 걸으면서 보이는 완전하고 우월한 태도는 내가 그녀 곁에서 걸으면서 보이는 불안전하고 복종적인 태도와 뚜렷이 대조되는 것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내가 그녀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며 그녀에게 지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거라면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없었더라면 그것은 내 가슴에 더 크게 사무쳤을 것이다. 정원에는 걷기 힘들 정도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우리는 두어 바퀴 정원을 돌고는 다시 양조장 마당으로 들어갔다. 나는 우리가 처음 만나던 날 그녀가 술통을 밟고 걸어가던 정확한 지점을 가리켰고 그녀는 차갑게 그리고 별 관심 없다는 듯이 그쪽을 쳐다보고는 내가 그랬어? 라고 시큰둥하게 말했다. 나는 그녀가 내게 고기와 마실 것을 갖다 준 정확한 장소를 일깨워 주었고 그녀는 난 그런 거 기억이 안나 라고 대답했다. 그럼 내가 날 울린 것도 기억나지 않아? 내가 물었다. 기억 안나? 그녀는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가 그녀가 나와의 일을 조금도 기억하지 못하고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아 나는 다시 한번 속으로 울었다. 예전보다 더 격렬한 울음이었다. 내가 알아둬야 할 게 있어. 나에겐 심장이 없어. 그게 기억과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에스텔라가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자라면 그럴 것처럼 나에게 겸손한 태도로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내게도 심장이 없는 아름다움이란 있을 수 없다는 걸 알 정도의 분별력은 있었다. 물론 나도 칼에 찔리거나 총을 맞을 수 있는 심장은 당연히 있지. 그리고 물론 그게 박동을 멈추면 나도 끝나겠지. 하지만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거야. 내 심장은 딱딱해. 그 안에는 동정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 그녀가 가만히 서서 나를 빤히 쳐다보았을 때 내가 그녀에게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미스 헤비샘에게서 본 것 아니었다. 그녀의 표정과 행동 중 어딘가는 분명히 미스 헤비샘을 닮은 데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자기와 가까운 어른들에게서 저절로 배우는 것으로 다 자란 다음에 그걸 제외하고는 전혀 다른 얼굴에서 가끔 두드러지게 비슷한 표정을 만들어내는 흔히 볼 수 있는 거였다. 그러나 그때 내가 에스텔라의 표정에서 본 것은 미스 헤비샘에게서 볼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를 다시 쳐다보았고 그녀는 여전히 나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우리가 교제해야 한다면 이 말을 꼭 명심해야 하니까 에스텔라는 이마살을 찌푸리지도 얼굴을 흐리지도 않고 말했다. 그녀는 내가 무슨 말을 하려 하자 도도하게 내 입을 막았다. 나는 어디서든 상냥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거야. 나에겐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는 어느새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폐허가 된 양조정에 들어갔고 그녀는 내가 처음으로 이 저택에 왔던 나를 기억한다고 말했다. 내가 겁에 질려 서 있는 것을 본 것도 기억나고 울음을 터뜨리던 일도 기억난다고 말했다. 내 눈이 그녀의 새하얀 손을 따라가는 동안 정체를 할 수 없는 좀 전에 희미한 느낌이 다시 스쳐 지나갔다. 나는 나도 모르게 흠칫 놀랐고 그녀가 내 팔을 잡았다. 순간 그 유령 같은 느낌이 다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게 무엇이었을까 왜 그래 아직도 무서워서 그래 내가 한 말을 믿는다면 그렇겠지 그럼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니 뭐 그래도 좋아 난 어쨌든 말을 했으니까 미스 헤비샴이 그 전에 장소에서 널 기다릴 거야 정원을 한 바퀴만 더 돌고 들어가자 오늘은 내 잔인함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리는 일은 없을 거야 넌 나의 시종 역할만 하면 되니까 내 어깨 좀 빌려줘 그녀의 아름다운 드레스가 바닥에 질질 끌렸다 그녀는 한 손으로 드레스를 살짝 들고 다른 한 손은 내 어깨 살짝 올려놓고 걸었다 우리는 황량한 정원을 두 바퀴쯤 더 돌았고 정원의 꽃들은 모두 나를 위해서 활짝 핀 것 같았다 갈라진 벽 틈으로 자라는 초록색과 노란색 잡초가 전세마차에서 가장 귀한 꽃이었다고 해도 내 기억 속에 그보다 더 소중하게 간직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 사이에 그녀를 내게서 멀어지게 할 정도의 나이 차이는 없었다 물론 그녀가 나보다 성숙해 보이기는 했지만 우리는 거의 동갑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미모와 태도에서 나오는 근접하기 어려운 분위기는 그런 기쁨을 맛볼 때나 미스 헤비샴이 우리를 서로의 짝으로 선택했다는 강한 확신이 들 때도 나를 괴롭혔다 마침내 우리는 안체로 다시 들어갔고 거기서 나의 후견인인 제거스 씨가 사업상 미스 헤비샴을 만나고 갔으며 저녁 식사를 하러 다시 올 거라는 말을 들었다 우리가 나가 있는 동안 촛대에 불이 켜졌고 미스 헤비샴은 휠체어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옛날처럼 휠체어를 밀면서 웨딩 테이블 주위를 빙빙 돌고 있자니 휠체어 자체를 과거로 밀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 우물한 방에서 미스 헤비샴이 에스텔라 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휠체어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는 동안 에스텔라는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아름다워 보였다 나는 그녀의 더 강한 마법에 걸리고 말았다 서서히 시간이 흘러갔고 저녁 식사 시간이 가까워지자 에스텔라는 식사 준비를 도우러 가야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긴 테이블 중앙쯤에서 걸음을 멈췄고 미스 헤비샴은 쇠약한 한쪽 팔을 의자 밖으로 내밀어 누런 테이블 꼬에 주먹진 손을 얹었다 방을 나가기 전에 에스텔라가 뒤돌아보자 미스 헤비샴은 그 손으로 그녀에게 무서울 정도로 강렬한 손키스를 보냈다 에스텔라가 나가고 우리 둘만 남게 되자 미스 헤비샴은 내 쪽을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에스텔라가 예쁘고 우아하게 잘 자랐지 어떠냐 무척 사랑스럽지 그녀를 본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녀는 내 목에 팔을 둘러 내 머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말했다 그녀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해라 그녀가 널 어떻게 이용하더냐 내가 대답도 하기 전에 그녀는 방금 한 말을 또 했다 그녀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해라 그녀가 널 좋아해도 사랑하고 그녀가 너에게 상처를 줘도 사랑해 그녀가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아도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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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랑해라 미스 헤비샴이 이 말을 할 때 보여준 열망만큼 열정적인 열망은 그때까지 본 적이 없었다 내 목에 두른 그녀의 가녀린 팔근육이 그녀를 사로잡는 격정에 부풀어오르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내 말을 들어라 피 나는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그녀를 입양했어 사랑받게 하기 위해 그녀를 기르고 교육했다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그녀를 지금의 그녀로 키워놨다 그녀를 사랑해라 그녀를 사랑하고 또 사랑해라 그녀가 그 말을 여러 번 반복했으므로 그녀가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반복해서 말한 그 사랑이란 단어가 사랑이 아니라 증오나 절망이나 복수의 단어처럼 들렸다 내가 진정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지 그건 아무것도 묻지 않는 맹목적인 헌신 자기 비하 완전한 복종 신뢰 신뢰 자신과 온 세상을 거역하는 믿음 너의 심장과 영혼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녀는 다급하면서도 열정적인 목소리로 작게 말했다 그녀가 그 말을 끝내고 뒤이어 격정을 이기지 못해 고함을 지를 때 나는 그녀의 허리를 붙잡았다 그녀는 수의같은 드레스 차림으로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마치 벽에 부딪혀 떨어져 죽기라도 할 것처럼 허공에 몸을 던지려 했다 이 모든 일은 몇 초 만에 끝났다 내가 그녀를 부축해 휠체어에 앉히는데 코에 익은 향기가 나서 고개를 돌려보니 나의 후견인 제거스씨가 방에 들어와 있었다 저에게 전원 그 이거 써 이 뇌 거 보이置 버트 뇌 하 진짜 덧 휠체어에